다음 달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. 첫날인 26일 당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동완 전 의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. 같은 날 서산 태안에서는 민주당 조한기 전 청와대 비서관과 통합당 성일종 의원이, 홍성 예산에서는 민주당 김학민 수천향대 교수와 통합당 홍문표 의원이 각각 등록했습니다. 후보 등록 마감은 27일까지이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.